자, 들을 마셔볼게요 잡으세요, 잡으세요 헤바이, 오팔! 뭐야, 갑자기? 오케이, 오케이, 됐어, 살았지 이준님, 쭈핑했습니까? 쭈핑했어요? 오케이! 쭈핑했어요 괜찮아요, 우세요 좋아요 쭈핑했어요 잘 안내었요 다른 사람에게 배가 안내었요 2개월에 1박 2일 와, 장난 아니다 와 와 와 1박 2일 멤버분들 우리 이거 복불복해요 야,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우리 다 같이 옵시다 종민이 형 세윤이 형 세곤 몇 킬로까지 돼요? 세윤이 형은 못 되겠다 그럼 프라이데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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